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동구 신암동 동구청역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로얄하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관에 들어오시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부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신발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도배바닥 모두 깨끗하고 벽걸이 TV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글틴 수납장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보시면 세탁기 냉장고가 일단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위에 빨래거리 이쪽으로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통풍 이쪽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구청 옆 인근에 있는 신암동 로얄하우스였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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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